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티브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농어촌 6차 산업으로 점유 창업을 위한 교육 1일차 오늘 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가서 액상 물로 된 살균 100도씨에서 15분 이상 살균한 액상 살균 알맹이집류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추려서 얘기한다면 과일류, 야채류를 세척해서 믹서기로 잘게 파쇄해서 알갱이채 즙채, 살균 규의 100도씨에서 15분 이상 살균한 즙류를 가구하는 방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할 수 있는 품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배, 딸기, 복숭아, 수박, 복숭아 많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알갱이 즙류를 가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기가 있는가 어떠한 기기가 필요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척기, 생집기, 살균기, 스탠딩, 실린더 포장기, 냉장고 또는 냉동고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포장기에요. 스탠딩 포장기인데 실린더형 포장기입니다. 스탠딩 포장기인데 실린더형 포장기 되겠습니다. 차가운 제품이고 알갱이가 있으므로 놀 포장기에는 불가능하고요. 일반 스탠딩 포장기도 불가능합니다. 알갱이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딩, 실린더 포장기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구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척한 다음에 손질하고요. 파쇄한 다음에 포장하는 거요. 그 다음에 냉동 보관하는 겁니다. 액상 살균 알맹이 집류에요. 물도 있고 알갱이도 있는 거 살균한 집류를 포장하는 방법입니다. 살균 시 100도 시에서 15분 이상 살균 준수하시라 말씀드렸고요. 포장지의 재질은 이중지, 스탠딩 포장기에요. 이중지, 은박지 다 가능합니다. 봉지당 스탠딩 포장지 말하는 겁니다. 스탠딩 포장지 150그룹 이하를 담기 바랍니다. 살균 했기 때문에 뜨거웁니다. 포장 즉시 차가운 흐른 물에서 냉각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물에서 흐르는 물에서 냉각했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있어요. 수분을 타월 사용해서 완전히 제거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관은 냉장고 또는 금냉장고에 보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송은 종이박스 포장해서 배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살균 하지 않은 알갱이 집류는 아이스박스에서 냉동해서 배송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살균 했기 때문에 종이박스 포장으로 배송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이 받으면 냉장고 보관하시라고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섭취는 13세 기준으로 3일자까지 한 봉, 4일자부터 1일 두 봉 선택해서 드시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갱이. 마지막으로 알갱이 생집입니다. 살균하지 않은 알갱이 생집이에요. 알갱이 생집류는 토마토도 있을 수가 있겠죠. 토마토, 사과, 배, 딸기, 복숭아, 수박 등을 가공할 수 있겠습니다. 기저에는 세척기, 생집기, 스탠딩 포장기, 냉동고, 금냉고, 금냉고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알갱이를 생집으로 했기 때문에 살균기나 중탕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척기, 생집기, 스탠딩 포장기, 냉동고. 비교적 기계가 간단해요. 가공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척하시죠. 손질, 파쇄, 포장, 냉동보관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생집 알갱이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탠딩 포장기인데요. 실린더형 꼭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탠딩 포장기인데요. 실린더형 포장기 꼭 있으셔야 됩니다. 살균은 패스하죠. 생집 알갱이라. 재질은 이중지, 은박지 다 사용 가능합니다. 봉지당 스탠딩 포장지 150g 이하 담기 바라겠습니다. 냉각, 차가운 거라 바로 냉각 필요 없죠. 수분 닦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패스, 패스. 보관, 냉동고에 보관하셨다가 배송은 스틸폰 박스, 어른 상태로 포장 배송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역시 냉장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냉장고 섭취 13세 이상 일을 한봉 섭취를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6차 산업, 즘류 창업해보기 1일차 교육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일차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본 내용은요. 네이버 블로그 건강원 창업 컨설팅으로 검색하시면 천천히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원 식품공장 농어촌 건강원 증류 창업 준비하신 분 010-66114-661로 상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티브에서는 기회 구입 하나로 모든 교육 평생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1차 교육, 알갱이, 생, 살균, 고온, 집류 2의 이론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